나는 똥장이야! 존재 자체가 파워 연예인 혜리 씨입니다. 거기서 어떤 걸 맡고 있었나요? 아마 청순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되는구나. 방황하던 시점에... 아, 뭔가... 똥인가봐요! 솜씨! 장례! 장례! 장례 지도사 역할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혜리 씨는 어떤 소원을 좀 얘기하실 것 같아요?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? 네, 이럴까 봐 늘 이렇게 얘기하고... 다양하네요. 춤도 추고 똥도 맞고 웅도 뭐...